뭐, 저 일하고 싶었다고? 주로 가서 좀 놀자. 뜨거운 물이에요. 아우, 찬물. 너무 추운데, 인간적으로. 나오세요. 각 팀의 첫 번째 선수 나와주세요. 1번 나와, 빨리. 나왔어요. 누구? 아, 7위야? 못 벗는 거 보니. 좀 나와주세요. 세민 했어요. 그냥, 아! 두려워도. 용진아, 힘이나 빼놔. 1번 진짜 루턴이 형이야? 그냥 걸어가. 2번부터 가냐. 왜 이렇게 보고 왔은 거지? 우와! 야, 일단 이거. 아이고, 표정이 된다. 이거. 아니, 잠깐만, 잠깐만. 아니, 지금 새우 싸우면 고래를 보내면 어떡해. 영진아, 그냥 들어가. 형, 아니, 아니. 남자인데, 최선 다 해봐야죠. 그럼. 이영진 씨 안경 괜찮으시겠어요? 왜 제가 빠질 거라고 생각하시죠? 젖다고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, 지금? 아니, 이거 제작진분들 자체가. 저도 한 가족의 가장입니다. 그렇죠. 언제까지 이렇게 약골로 제가. 아니, 어려움이 없죠. 가자. 그래. 살짝 이쪽으로. 자, 저의 승리를 원하시는 제작진. 소리 질러주세요. 한 분, 한 분. 뭐야? 문호 제작진 안 나왔어요? 빨리 들어가고 싶으면 서로를 찔르세요. 아니, 잠깐만. 자, 준비해. 이거 진짜 경짜랑 트럭이랑 싸움이에요. 아, 갈게요. 형, 살살 당겨줘요, 살살. 준비. 자, 파이팅. 자, 준비. 자, 최대한 힘 빼라잉. 고기. 진짜. 버텨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요. 잠깐만, 잠깐만.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, 알았어. 그렇지, 알았어. 그렇지, 알았어. 저기요, 여기 결쳤다. 그러면 빼줘. 아니, 그거 결쳤으면 안 돼. 그거는. 대박. 이렇게 추운데 물에 빠지면 더 아파. 뻔치 좀 해. 추우니까. 파이팅. 최대한 힘 빼놔. 아니, 알겠어요. 아니, 알겠어요. 힘을 좀 빼놔야 할 거 아니야. 야, 침묵 좀 빼놔야 할 거 아니야. 안 된다니까요. 그게 안 돼요. 야, 침묵이야. 자, 2번 누구야, 2번? 무슨 의미가 있니, 2번이? 무슨 의미가 있니, 2번이? 이거 채널이 안 하는 게 날 수도 있습니다. 이거 2번 좀 넣어줘. 이거 살리기도 힘들어. 이거 살리기도 힘들어. 어차피 지금 거 살리기라도 하는데 살리기도 힘들어. 이 형은 가슴에다 하는 거 같아. 곧 빠질 사람인데 얼마나 불쌍해, 지금. 곧 빠질 사람인데 지금. 왜 빠진 사람들 안경 넣는 데야? 왜 빠진 사람들 안경 넣는 데야? 나도 내 안경도 거기 넣을 거야. 아, 그래? 웬만해. 야, 살살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. 줘봐, 줘봐, 줘봐. 꺼는 거 안 돼, 꺼는 거 안 돼. 꼬는 거 안 돼. 나도 꼰다. 무슨 의미가 있어. 나 꼬는 다쳐. 꼬는 팔 꺾여. 내가 다친다고. 꼬는 다쳐. 오케이, 오케이. 자, 준비. 진짜 뽑혀봐? 뽑혀봐. 힘 뺀다니? 힘을 빼야지. 힘 뺀다니? 힘을 빼야지. 호주 똥 떼가! 호주 똥 떼라! 호주 똥 떼가! 호주 똥 떼가! 호주 똥 떼가! 호주 똥 떼가! ¡Porque! ! 호주 똥 떼가! こう ça啊! tai7 우와 얼음 불어들어간 것 같아 형 이리 오세요 형 이쪽으로 이리 오세요 형 이쪽으로 저런 비가 없네 자비가 없어 펄링 캠핑하고 싶어서 그래 세 번째 주자 나와주세요 빅매치 이거 진짜 빅매치